5포! 5포! 여기서 선생님 좀 갖다 드려 2개 가네? 2개 가 눈이 많아? 3개는 내가 놔뒀다가 3개는 어디가서 구매했어 이거 하나 해 2개에서 나무가 할까? 이거 나무가요? 이거 나무가요? 6분이요 이쪽 셋 하나 더 와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저쪽이 있습니다 저쪽을 쳐다볼게요 잡으셨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보세요 천천히 도세요 천천히 우리 어머니 어지러워한데 천천히 놀아 자 저쪽으로 올라 서세요 그대로 그대로 하세요 뒤쪽이 상입니다 여기가 상이예요 똑같이 안전수는 덜쳐가지고 저쪽이 작아가지고 아니 따로 들어 볼게 자 고정합시다 아니 고거 아니에요 여기가 상이예요 저쪽으로 명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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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저 저 태팀장 공포 빼줘 공포 밑에 깔렸어 공포? 네 가면서 봅시다 공포 자 뒤 뒤 뒤 뒤 뒤 어디가 딱 뒤 뒤 뒤 뒤 이 측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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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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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수는 않다 어이 으 으 으 요새 으 으 어디 이 길이 이 쪽으로 여기서부터 공포 맨 앞이로 와보세요 여기 나무가 있으니깐 이쪽으로 들어오면 나무 비켜서 배를 이쪽으로 쪼매서 만장 지그작으로 일렬로 보내봐봐 여기서부터 대를 대잡은 사람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위에 안걸리게 이쪽으로 해서 알려주세요 일렬로 보내 일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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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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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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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관 할 때까지 그냥 이 가위를 쭉 치아놓지 뭐 그러니까 끝에다가 어느정도 간경 맞춰서 꽂아놓게 이동 나 왔잖아 아이 못갔도, 여기서 가 여기서 셔클이 들어갈 거 없이 여기서 울상해 여기서 운송만 빼면 돼 동창에 빼앗아 대신하고 너무 가드리고 왔대 동창은 차기도 없어 동암 차도 없으면 하나 하나 내리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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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케 내려 오케 빼, 오케 뒤에도 공격 하나 한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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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잡아줘 됐어요 우리 고모 어디갔어? 이거 마무리 지걸랑 뺏어요 아 그거 가면 돼 뚝가? 그럼 놔둬야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끌려버려 끌려버렸지 뭐 자 하관합시다 시간이 지금 12시 15분인데 그래도 월주 좀 가야 되는데 속박은거보다는 속박을 모신거보다는 땡이나 해완 주ental vez 어 보 pret ülme 애umbing 양omme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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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놓고 다 안 움직이게도 태워놓고 제가 흙을 꺼주세요 아니 그것이 있다가 안오고 아니 조금 이따 하고 양쪽을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러고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시더라구요 엄마! 주왕이면 그렇게 해야지 안 밀려요 그쪽에 조금 비켜주세요 양쪽을 이쪽 놓고 저쪽 놓고 해야 안 밀립니다 양쪽을 진행하자 이쪽 저쪽 안 밀려요 고마워 잘 오시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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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놓고 아이고 고마워 엄마 아빠가 아이고 아이고 형님 내가 처음으로 하세 도놈아 인정 움만에 하도 되겐 누나 논밀도 되겐 아이고 아이고 어후 옆에다 줘 형님 옆에다가 흙을 thu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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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요새가 양반 지상이들 지상 그냥 놓든지 옷이라고 원래 써야 돼요 원래 조금 작아지고 찌끄러 아유 삼주말이여 아니 싸가지고 찌끄는데도 있고 그냥 세 번 찌끄는데도 있고 아니 저기 하는데로 하는데로 따라가 아이고 어차피 영수 우리가 할 수 잘 쓰니까 어วย punk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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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unts 두 번 두 번 세 번 이 쪽하 Beaver 외관 잘갔는데 öl 올라와요. 올라 쓰셔. 올라 쓰셔. 잠 못 잤으니까 조심해. 가운데, 가운데다가 또 부숴. 그리고 3번 하면 돼. 여기다가 한 번 부어. 엄마, 왜 왈라와라. 이성이 어디 갔어? 엄마, 아무것도 왔지 말고. 그냥 해. 그냥 해, 사업으로. 그리고 이분이 시키는 데로 오자. 아니, 너가만 오면 돼. 그냥 누워버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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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시원하세요? 여기다. 올라와. 사기 한 번 넣고. 당근에 한 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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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해야지. 둘이. 양쪽에서. 이쪽에서 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정무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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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야 아가 아아 그 없을 거야 왈도 바다 울렀라가 엄마 울렀라가 다르니 엄마 떠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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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눈을 한꺼번에 지피는 거야 이거 나무 이쁘 거꾸면 나무 죽이잖아 엄마 좀 고맙게 지쳐보자 아아 엄마야 날아기가 쉬다 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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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리와 날아가 엄마 엄마 아무것도 갖고 가지마 그냥 날아가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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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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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병원 짱! 일을 나가. 놔둬! 이렇게self 여다가. 야올라! 빨라! 빨라! 그만 보라! 빨라! б쥬바라! 그래서 이제 그만 오라? 정병을 싹 올리고 뒤져뒀다. 성진 Zoowo, 이렇게 빗겨줘요. 아 가상으로 부채비를 그냥. 소모가 조금 삐떼거에. 나중에 저거 반도풀라고 할 때 귀찮으니까 지금 하는거지 조금 밖에 안되죠 자 자 아버지 그냥 할게 내밀어 내밀어 하고 잔대로 우리 양반이 부르는대로 우리 시키는대로만 하자고 그래야 일도 빠르고 시골 풍속도 있지만 이분들 하는대로 선생님 놔둬요 놔둬요 내로 둬야 일이 빨라 아이 잘하시네 잘하셔 달 구할 때 돈이나 많이 갖고와 아이가 형님은 돈밖에 모르세요 아이가 이 양반이 너 어떻게 되는 사람아 그 다음에 조상 모셔주고 먹고 살아야지 뭐 좋은 일이라고 지금은 이제 뭐 일을 아이고 잠시만요 야 친구야 저걸 조금씩 하라고 했잖아 나무 저렇게 이쁘게 태워놨는데 태워놨는데 나무가 아니 그게 아니래 아니 저거 밑에 저거 꽂고 같이 태워야 같이 태워 같이 태워 잘탄데 안탄다고 야 저거 나무 지길까봐 아까워 죽겄다 나무 저거 향나무 잘 줘놨구만 다 있어 잘 있긴 하잖아요 자 관 뚜껑 좀 네 예 관 뚜껑 좀 안 긁어도 되겠는가 한번 보시고 오십시오 기왕에 꼼꼼히 자르시는구만 한번 한번 조금 움직여주면 명전이요 명전이요? 거기다 덮으면 되잖아요 아 요거 요거 관 덮고 위에다가 예 조금 덮고 전라도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 이 소주 먹었더니 그것도 무겁네 그것도 무겁네 야 소주 한잔 더 갖고 와라 야 이왕이면 양조 야 이거 더 큰 거 있잖아 우리 65도짜리 그거 언제 먹으려 그래 막 갖다 드려요 내가 중구상 묶어서 내가 대한민국에 아 그러면 진로 차미슬 가운데 건 조금 있다가 저기 자 가운데 안 잘 자란다 음 그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선생님 이리와 빨리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 오니 요거 지금 우리 안 되면 예술시켜서 명정 사오라 그럴까 명정이 인사를 드리면 누가한테 드리는거지 명정 명정이 인사를 드리면 누가 드리는거지 왜 꼴삭 꼴삭 같은 데 가면 나무 죽은거 흠흠흠 흠흠흠 야 동식이가 가야겠다 나무 좀 주워와야 된단다 토고기 구워먹어야 된단다 토고기 구워먹어야 된단다 여기요 토고기 접어서 여기로 조금만 들어가봐 변호 나시고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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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신 이왕 공격 ㅎㅎㅎㅎㅎㅎ 이 오방기에 보면 이 오방기는 남자기로 뜨는데요. 북쪽은 검정색을 쓰거든요. 현대에서는 남색을 쓰거든요. 남색을 가진 의미는 북쪽이에요. 이거 아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추운 의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의 고지 양의 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설령 좌양이 여기 폐가 어디 있어? 폐가 어디 있어? 좌양이 자자우양에서 놀던 경우가 덤으로. 남양이지 우리가? 자자우양에서 놀던 경우가 덤으로. 이렇게 두면 우리가 자자우양으로 놓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자우양이 아니고 이걸 해줘야 해요.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어떤 좌양으로 놓더라도 저는 앞으로 여기에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북쪽으로 누웠다는 뜻이에요. 겉에서 보는 좌양은. 이게 민속불안입니다. 서양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제 좀 치워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중만한 상태이라고 합니다. 바뀌고를 해야 될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현, 은행이에요. 검은 현자, 북쪽을 상징하는 건 북쪽에다 놓고. 이게 남자니, 여자니 이렇게 따지면 아닙니까? 아 그게. 아 제가 썼지, 썼는데 그거 나와. 다음에는 애도 볼 수 있게 놓치지 말고. 우리한테 생랬어.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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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뻘 좀 진행하고 싶지. 흐흠. 그렇지. 저의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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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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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로. attail snohar ral스테장. 쌀깨만 찍어. 세게. hunting. woo mini. 남isko에서 온가. veterinar. tra hepsi. itasasara. 이거 마꺼리 왔다 이거 한자씩 깔았지? 아 저게 다 들어가네? 심수방 허리 아픈 사람이 이거 마꺼리에 달을 하지? 아 나 나무역에 저렇게 많이 해 나가요 나무역? 아까 내 말하는 거 같은데? 그 나무 이런데? 여자분도 찌토하시는데? 그 나무 이런데? 이름표가 있을때 찌토야 이분한테 하는거 여자분은 모셔가지고 아까 손으로 하더만 여기는 아니 내가 손으로 줄 테니깐 치토 형 그거 안 하셔? 응 세 번에 나눠 치토 형 엄마 어디 가? 다 묻고 난데 제가 치토 형 손님 이리와 다 형도 오고 다 됐어? 다 형 다 형 어? 손으로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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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다 안 안 돼 그래도 엄마 다르다니까 시원해 이리와봐 아 이리 오셔 손자들 안 남아요 자 여주를 못 해 왜 저 보다 보다 저거 맛있어? 나도 나만 다 박혀주자 나도 나만 다 박혀주자 이놈의 3년제대로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누면 진짜야 누나 불러 왜?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언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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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왜 이래요? 내가 공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 미술한템이 아니니 뭐라고 좀 해? 선배! 우와, 코지보다! 둘 다 같이 오게 됩니다. 추연이죠? 추연. 추연이요? 추연 주세요! 거짓말은 아니다. 그런데 다음은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안심한 왕이라기 때문에 안심한 왕으로 끝난다. 급하세 아니 뭐해? 야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계약금이라고 했더니 중도금 중도금 치러 자 계약금 가만있어봐 마지막에 돈 안받았어 마지막에 돈 안받았어 야 우리 회장 볶으지 마라 너 야 회장이니까 볶으지니 친구야 너 지금 우리 회장에 볶지 마라 3만원만 더 줘 나 더 3만원만 더 줘 이거 저기 뭐야 일곱게 일곱게 이유가 있어 일곱게 한거야 아니야 딴 데 받아 다른 데 놓고 있잖아 일곱 개만 더 받아 여기 하기로 한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곱게 강목 갖다줘 강목 갖다줘 일곱게 여기 잡을 거 가만있어 나 여기다가 쫙 띄어서 이렇게 해 나 또 입을 쫙 벌렸어 돈 돼도 일곱게 우리나 일곱게가 이유가 이런거야 그러면 삼칠은 이십일 이십일 이거 갖고 올리고 있어 큰 딸아 큰 딸아 나와 위 그만하고 나와 돈 좀 쫙 빼보셔요 부채 딸처럼 안 말아 안 말아 안 말아 돈 좀 쫙 빼보셔요 큰 딸아 어디갔어 돈 좀 쫙 빼보셔요 네 그렇게 해 이거 갖고는 안되지 가만있어봐 이거 내 얼굴을 사그래 덮혀보셔요 아직 부채가 안됐어 덮혀보셔요 큰 딸아 어머나 큰 딸아 어머나 큰 딸아 어머나 야 운봉 딸은 지금 다 터졌어 주머니 다 터졌어 지금 사위 오라 그래 사위 사위 어디 사위 이거 저거야 떨어진거 안 돼 무겁대 내 몸 가만있어 우리 눈이 지금 엄마가 힘든데 몇 년 내리 오래 아니 두 개만 사네 사위 나 존많을 때 빨리 와 큰 사위 아니 가만있어봐 아 지금 엄마가 힘들다 우리 애가 좀 안 돼 빨리 큰 사위 존많을 때 와 내가 달구를 내가 달구를 큰 사위 존많을 때 와 솔직한 얘기로 저희 동남은 큰 사위에는 20마로 20마로 21마로 씩 해야돼 형 가만있어봐 아니 가만있어봐 아니 가만있어봐 아니 가만있어봐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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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혼자 찍거야 이리와 아니 혼자 찍고 우리 애로우니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일로와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을 찍는거야 이거 좀 이상하잖나 아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 둘개 아니에요 야 재희야 누가 잡아줘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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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보세요 저 잡아달래요 잡아줘 보세요 이 카메라를 잡아주세요 뒤로와서 왜 앞이로 뭐지 여기에서 그 카메라 사용하시라고 동영상 동영상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용하시라고 야 이 친구 너도 일로와 지훈이는 일로와 엄마도 일로와 아니 엄마도 일로와 일로와라 우리 가족이니까 그치 네 니가 이쪽으로 이거 괜찮아요 야이 저희들 같은경우는 낮이지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말씀드린것처럼 이렇게 잘 붙어있어요 저도 아는데 이게 없어있어 먼저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모습들을 그렇게 해본거에요 이걸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제 어머님을 상속까지 안내하는 안내대 말하자면 상속이구나 이거는 아까 그 깃발 공포이거든요 공포 공포는 하늘로 떴기 때문에 하늘로 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안내 여기 안내하면 어디로 안내하냐면 여기가 안내하는 겁니다 이경제 이게 그 역할 네 이 불이 여기에서 나중에 조상님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그렇지 못 피해 잘 찍어 잘 찍어 잘 찍어 우리 엄마들 하신 웃는것도 있어 그렇다 그럼 이제 꼭 계셔야 됩니다 고개 상징이라고 제가 그랬죠 네 소고기 하나 둘 셋 날 제일 먼저 달라고 해봐야 돼 한번 더 찍을게요 예수님을 기준해야 돼요 그냥 큰일 나요 하나 둘 셋 점점 들어오셔요 점점 들어오셔요 점점 들어오셔요 들어와 셋 셋 셋 너도 들어오셔요 이쪽 옆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쪽 옆으로 오셔도 됩니다 네 사진 찍는거 별로 안좋아 야 너 뚱뚱하니까 뒤로 와 우리가 아는거 우리 한쪽으로 나도 좀 앉자 비로 오는달래 아니 끓길래 아직 우린입니까 예이 차도 뒤에 있는 저걸 풀고 오시라고 우리 뒤에 있는 놈들 좀 잘 나오게 해 네 나만 다 다 잘 나오게 해 여기 보십니다 여기 잠깐 보십니다 여기 보십니다 아 이거 하면 안되지 오빠! 오빠 무슨 불러 영천이요? 형! 형! 우리 일하는 사람 잠사라 저기 가만있어봐 고 회사님은 고 회사님 쪽에다 여기 가다가 우리 가락국 국값이래 아까 너무 많이 냈다고 이 회장이 참 희한하네 130번 이거 밖에 마실거면서 아버지 이리로 와보시오 아 근데 기왕이면 찍으려고 저 거거를 뒤로 와보시오 맨 이쪽으로 오셔 맨 또 오셔 맨 또 오셔 맨 또 오셔 맨 이쪽으로 오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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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고 아버님 빨리 오셔 이 사람은 사진찍자게 장쪽으로 가자면 이리 오시라 이리 안 드셔 앞에 하시라고 돈 좀 빠듯이 세 이리 안을 데려가 이지 chops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